반갑 반갑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해커서 모의고사 5회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용어정이와 관련해서 옳은 내용입니다. 용어정이 중요하죠.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객관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x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손님, 고객할 때 객이죠. 손님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은 중개업은 보수유무와 관계없이 x죠?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개사입니다. 아니라고 해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중개보조원은 4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실제 시험에 이렇게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조하는 게 아니라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런 말 빠졌다고 x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물론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지 중개업에 종사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란 반드시 의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죠.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질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인이 중개를 업으로 하게 되면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공인개사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죠. 3번, 중개행위는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이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중개행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중개라고 하는 게 좋겠죠. 중개,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원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원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들렸고요. 4번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보수 없이 중개행위를 수행하여도 공개사법 규율 대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무등록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4번이 따라서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경매물권의 입찰대리 및 매수신청대리를 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이게 중개면 따로 겸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겠죠? 중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겸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개 보수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매수신청대리 예규에서 적용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중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이죠. 이 소위 3번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중개를 하고 돈을 받더라도 공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공개중개사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사항인데요. 정답은 3번이네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안 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되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개혁공개사의 업무개시 요건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해석사항, 이렇게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의 취지는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등록 신청서에 제출 첨부해야 되는 서류이고 나머지는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는 건 아니죠. 업무개시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상대적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4번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5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시험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반드시 출제됩니다.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7번 실무교육 이수 대상자가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명문규정은 없고 유권해석입니다. 종별변경, 즉 부칙개공이 중개업을 하다가 계속해서 자격증을 지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는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따로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죠.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부칙개공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차이점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이죠. 겸업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개사인 개업공개사는 할 수 있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9번 휴업, 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휴업, 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 3개월간 휴업하려면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3월 초과하는 경우만 휴업을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그 다음에 치약 등 부득이한 사이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3번은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증 첨부해서 등록한 정의 신고해야 되고요. 4번 폐업신고, 휴업신고는 전자문서 안됩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모두 미리 사전신고합니다. 사전신고 그래서 통보해야 된다. X가 되겠습니다. 통보가 아니라 신고가 되겠습니다. 신고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간판 철거 의무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중개삼소 간판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간판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 특별히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간판 철거하지 않는 거. 사무소 이전 우리 여기 지금 해설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굳이 해석상 그 밖의 2법 또는 2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석상 그래서 어쨌든 4번이 틀렸습니다. 가태료가 아니고 명문 규정 없고요.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만 하고 그 비용만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